파괴적인 언어의 그런 잦은 노출로 우리 아이도 점점점 자아를 조각난 채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울증 환자는 예쁘다고 인정받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남자들한테 공황증이 많이 노출됩니다 그거는 존재감의 결혈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점점점 위축되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여보 힘들지 당신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놨는데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집에 와서 하세요 들어올 때 와 우리 신랑 어깨가 이래 넓었어 하고 정말로 말로 립서비스라고 합니다 배려심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피곤해도 한 번쯤은 이벤트 삼아 꽃다발에 이름 적어서 당신 생일날 못 청겨줘서 미안해하고 그럴 때 카드 끓는 거예요 술 먹을 때 끓는 게 아니라 자필로 적어놓고 부족한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조각난 자아들의 아이들한테 세계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꽃 한 다발이 전달해 주는 가정은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주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일 뒤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예쁜 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또 선물하리다 꽃집에 들어갔는데 당신을 닮은 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그리고 또 말해 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꽃다발 또 선물해 드리리다 그리고 몰래 가서 생존해 계신 장모님들한테 10만 원 봉투에 장모님 나이에 맞게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액수는 아무 상관없어요 장모님 닮은 예쁜 딸 보내주셔서 내 인생 최대의 영광입니다 다 전화옵니다 강서방 죽을 병 걸렸죠 왜 그런 줄 아세요? 지배자들은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불효자들이 많이 운다고 하잖아요 그죠? 마찬가지로 립서비스 입으로 사랑을 표현하듯이 찾은 스킨십을 해 주십시오 죽고 나면 사랑한다고 표현 한 번 해 본 적 없고 꽃다발 한 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아내는 백송이 장미가 대공이 다 말라 삐뚤어져 떨어질 때까지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아빠가 나에게 처음으로 선물한 꽃 대공이 다 떨어져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생존에 계시면 저를 낳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재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꽃다발 줄 수 있는 이게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구성하는 조건을 보니 적당한 테크닉도 필요하고 스킬 정을 나누는 스킬 같은 거 이건 학습으로 가능합니다 충분히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로 실천하는 게 제일 빨라요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칭찬하는 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당신은 부은 얼굴도 섹시하다 그래서 고래를 춤추게 한다잖아요 예쁜 칭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꽃다발 한 번 줬으며 언제 가족들한테 모월 모시에 시간 좀 피워나라고 말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너무나 고기 맛있게 하는데 아빠가 예약해놨다 우리 예쁜 딸을 위해서 이런 립서비스 한 번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꽃다발 저 상담하러 오면